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이에요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며칠 전에 1인실 동양생명 그래서 업계 누적 없이 중복 가입이 가능한 동양생명 1인실 60만원 단돈 만원으로 불티나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반대로 1인실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1인실이 없으면 2인실이든 3인실이든 4인실이든 5인실이든 6인실이든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다인실에 입원했을 때 첫날부터 65만원 65만원 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저 보호망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날부터 상급종합병은 첫날부터 26만원 이거는 신한생명인데요 신한생명과 훈국생명 그리고 삼성생명 요거 3개 합산해서 65만원 플랜 저 보호망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상급종합병원 만약에 1인실 우리가 많이 가입했잖아요 뭐 KB손해보험이든 DB손해보험이든 매일초화제든 가입을 했는데 또 최근에 단돈 만원으로 누적을 안 보는 동양생명 60만원 가입이 가능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1인실 몰빵에서 100 몇만원 200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매우 좋아요 근데 만약에 1인실이 없다면 어떻게 됐어요? 1인실이 없다면 1인실이 없다면 1인실이 없다면 어떻게 될 건가요? 일단은 1인실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이거 왜이래 이거 1인실이 없으면은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1인실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지만 1인실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고혈압 당뇨 이제 끝났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인실 1인실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보상을 못 받겠죠 그래서 신할 라이프 같은 경우도 1인실 구분 없이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면 첫날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 봐보세요 상급종합병원 1인실은 1인실만 되고 2인실, 3인실, 4인실 모두 다 보상을 못 받아요 그죠? 모두 다 보상을 못 받죠 하지만 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1인실이든 2인실이든 3인실이든 4인실이든 6인실이든 질병이나 재해, 입원 관계없이 처음부터 통으로 26만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입원비는 신할 라이프랑 같이 준비하시면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신한이에요 신한! 네 그래서 50세 남성과 여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바로 내용은 50세 남성 기준이에요 50세 남성 기준 자 주계약 100만원 이게 뭐죠? 사망보험금이죠 그 밑에 보면 10일 한도로 첫날부터 입원시 6만원 나와요 6만원, 6만원 나오는데 10일 딱 10일만 입원이 가능해요 한 질병당, 한 상해사고당 6만원으로 가능하다 또 하나는 첫날부터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어디죠? 말 그대로 전국의 47곳에 입원하면 첫날부터 20만원으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까지요? 21, 그래서 20만원, 그래서 합산해서 26만원으로 20년낱 90세 그리고 38,797원으로 50세 남성 기준으로 좀 이따가 50세 여성도 같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니 보험아! 난 40세인데, 난 30대인데, 나는 60대인데 왜 50대만 해? 네, 저 보험안 구독자 중에 50대 남성 여성분들이 거의 70% 그 중에서도 70% 이상이 여성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네, 다수의 원칙, 그리고 구독자 많은 사람 위주로 해들어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신앙과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저 보험안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무해지 환급형이에요 납입기간 전에는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없다는 거 일단은 사망보험금 100만원,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2번, 피범자가 질병이든 상해든 생명보험은 재해라는 말을 쓰고요 손해보험은 상해라는 말을 쓰죠 한 번 입원했을 때 10일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만원, 밑에는 어떻게 되죠?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서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전국에 47곳이죠 45곳이었다가 올해 2곳이 더 추가가 됐죠 보건복지부에서 500병동 이상 500병동 이상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상급종합병실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입원했을 때 20만원 근데 한 번 입원했을 때 180일까지니까 180일까지도 솔직히 입원하기 쉽지 않아요 둘이 합산해서 26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는 뭐죠? 모든 병원에 그래서 위에 6만원은 어떠한 병원이든 상관없어요 동네 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상급종합병원이든 밑에 20만원은 전국에 47곳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시에 20만원 추가로 나온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26만원씩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두번째는 훈국생명이에요 자 훈국생명 같은 경우 역시 50세 남성기준이고요 30년나 90세 만기로 해드렸어요 20년나 비부로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30년나 최저 보험료가 3만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역시 사망보험금 80만원 드리고요 첫날부터 상급종합병원 입원했을 때 17만원 나옵니다 그 밑에 7만원은 어디 병원이든 나온다 아까 신안에도 6만원 나왔죠? 그리고 훈국생명도 종합병원 일반 병원은 아니에요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7만원 그래서 13만원 나오고요 상급종합병원은 15만원 결론은 상급종합병원은 신안 같은 경우는 26만원 훈국생명은 얼마죠? 22만원 합산해서 48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험료는 2만7천원이에요 보험료 2만7천원 그래서 50세 남성 30년나 90세로 2만7천원 아까 신안이 얼마였죠? 3만8천원 정도 그리고 흥생이 2만7천원 합이 얼마죠? 대략적으로 6만5천원대 6만5천원으로 첫날부터 입원했을 때 48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사망보험금 10년 미만 시에는 400만원 재해로 인해서 재해가 뭐죠? 상해죠 10년 이후에는 80만원이고 질병으로는 10년 미만 시에는 200 10년 이후에는 40만원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밑에 볼게요 첫날부터 상급종합병원 여기 전국에 있는 47곳에 입원했을 때 30일 한도로 15만원 나오고요 종합병원의 종합병원은 첫날부터 30일까지만 7만원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시에는 위아래 합산해서 22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신한이랑 같이 26만원 같이 가입하면 48만원 신한 38,000원 훈구생명 27,000원 그래서 합치면 65,000원 65,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생명이에요 삼성생명 자 삼성생명 일단은 한번 봐드릴게요 역시 50세 남성기준이에요 50세 남성기준 50세 남성기준고요 뭐 이렇게 복잡해 복잡할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럼 하나씩 저 보험안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 15,920원 일단 15,920원이면 여기서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신한 라이프가 얼마였죠? 38,000원 네 38,000원 그리고 아까 어디죠? 흥생 훈구생명이 얼마였죠? 27,000원 그리고 삼성생명이 얼마? 삼성생명이 15,000원 그러니까 대충 16,000원 네 16,000원 요거 3개 같이 가입하면 얼마죠? 아까 전에 65,000원 65,000원에서 65,000원 8만천원 8만천원 8만천원으로 50세 남성기준 50세 남성기준으로 일단 8만천원 요렇게 같이 가입하면 아까 이쪽 보호망이 얼마라고 했죠? 8만천원 50세 남성기준으로 8만천원 가입하면 첫날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얼마? 65만원 이틀이면 얼마? 130만원 3일이면 195만원 첫날부터 65만원씩 30일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삼성생명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내용에 대해서 네 일단 사망보험금 어떤 사망이든 간에 죽으면 100만원 나옵니다 다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떠한 입원이든 간에 종합병원에서 2만원 나오고 상급종합병원에서 5만원 나옵니다 지금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이기 때문에 위아래 같이 받을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1인실 우리 종합병원에 20만원 넣어들었어요 근데 1인실 종합병원에 그냥 어떻게 보면 배제 한 채 오늘은 다인실이니까 다인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위아래 합산하면 7만원 지금 7만원까지만 보장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상급종합병원 40만원도 있죠 요거는 아까 전에 종합병원 20만원이랑 합산해서 60만원 나오는 거고요 60만원 그리고 지금 2인실 2인실 5만원 있고 밑에 2인실 종합병원 2인실 5만원 3인실 5만원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2인실 5만원 상급종합병원실 그리고 3인실 5만원이에요 요렇게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2인실 3인실 결론은 4인실 5인실 안 돼요 삼성생명은 2인실도 아까 전에 10만원 플러스 위에 2번을 딱 있으니까 17만원 요렇게 보장이 되겠죠 17만원 그리고 3인실도 위에 여기 보시면 3인실도 요놈이랑 밑에 요놈 같이 가입하면 10만원 플러스 아까 전에 위에 어떤 2번이든 간에 보시면 2번 했을 때 위에 2만원 5만원 합산 7만원 보장이 된다고 있잖아요 7만원 요렇게 가입을 하시면 얼마에요 3인실도 역시 17만원 요렇게 보장이 됩니다 17만원 17만원 보장이 되기 때문에 또 1인실 2번 했을 때는 요것도 같이 합산이 나오니까 77만원 나오겠네요 77만원 1인실은 77만원 2인실은 17만원 3인실은 17만원 요렇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 볼게요 아까 신한 라이프가 신한 라이프가 아까 얼마 나온다고 했죠 26만원 그죠 보험료는 얼마에요 보험료는 38,000원 38,000원 자 신한은 그래요 50대 남성 기준이에요 50대 남성 기준 20년나 90세 훈국은 30년나 90세 기준 자 훈국 훈국 아까 얼마 나온다고 했죠 아까 얼마 나온다고 했죠 어 두기합차에서 22만원 보험료는 얼마였죠 27,000원 27,000원 요렇게 자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어 지금 어떻게 되죠 1인실은 따로 60만원 있죠 60만원 있고 2인실 2인실은 17만원 그 다음에 3인실도 역시 17만원 요렇게 보장이 돼요 보험료는 매우 저렴했죠 보험료는 16,000원대 16,000원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두개 같이 가입하면은 48만원 2인실이든 3인실이든 또 입원 어 입원하면 48만원에서 50 65만원 그래서 저 보험망이 썸네일에 나온 대로 65만원 하루 첫날부터 다인실 입원하면 65만원 요거 3개 같이 가입하면 보험료가 아까 얼마라고 있죠 아까 전에 8만천원 네 8만천원 50세 남성 기준으로 20년나 90세 만기 기준으로 8만천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40대나 30대는 보험료가 더 저렴하겠죠 반대로 50대 이상 60세나 70대는 보험료도 비쌀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65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보험료 8만천원으로 남성 50세 남성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은 50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거에요 50세 여성 일단은 보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보험료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계약 사망보험금 100만원 그리고 어떤 입원이든 간에 입원하면 6만원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20만원 합이 얼마죠 역시 26만원 보험료가 3만4천8백원 아니 그냥 반올림에서 3만5천원이라고 하죠 기억하기 쉽게 3만5천원 50세 여성 30년나 90세 비갱신형으로 3만5천원 나옵니다 3만5천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흥구쎈명 흥구쎈명은 아까 남성이랑 똑같아요 2만7천원 반올림 미만이니까 2만7천원 그러면은 역시 22만원 보장이 받을 수가 있다 50세 여성 기준으로 얼마요 22만원 그래서 보험료는 2만7천원 이렇게 보장이 됩니다 그럼 아까 신한은 어떻게 했죠 이 두개만 가입한다 신한은 26만원 그리고 흥생같은 경우는 22만원 역시 합산해서 지금 얼마죠 22만원 합산해서 48만원 48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48만원 하루에 입원했을 때 그리고 신한은 3만5천원 그리고 흥생은 2만7천원 합산하면 얼마죠 6만2천원 6만2천원으로 48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흥생 흥생도 아까 전에 그 뭐죠 똑같아요 남성이랑 그래서 남성이랑 똑같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보험료는 16,700원 반올림에서 17,000원이라고 할게요 17,000원 17,000원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면 역시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삼성생명은 가장 좋네요 사망보험금 100만원 있고 첫날부터 2만원 종합병원은 2만원 상급종합병원은 5만원 상급종합병원을 입원하면 위아래 같이 받기 때문에 7만원 받을 수가 있죠 7만원 상급종합병원 5만원 밑에 상급종합병원 5만원 합산 10만원 10만원 보장이 되죠 10만원 사미실도 역시 5만원 밑에 5만원 합산 10만원까지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16,000원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성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50세 여성기준 먼저 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는 아까 전 얼마였죠 26만원 26만원 보험료가 얼마였죠 아까 전에 어 3만5천원인가요 반올림에서 3만5천원 3만5천원으로 대략 생각을 해볼게요 뭐 오차는 몇백원 차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흥생 흥생같은 경우는 얼마였죠 22만원 22만원 이제 입원비 나오구요 보험료가 아까 전에 또 까먹었네요 네 어 27,000원 반올림에서 27,000원 27,000원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삼성생명 삼생 삼생은 아까 전에 얼마였죠 17만원 물론 1인실은 60만원 따로 있어요 1인실 60만원 17만원 보험료가 16,000원 정도 이렇게 이렇게 같이 3개 가입하면 얼마죠 2,8 8로 8,000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6,7 7만8천원 그래서 7만8천원으로 7만8천원으로 입원했을 때 얼마 요거 3개 합산해서 어 65만원 네 65만원 첫날부터 다인실 입원비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날부터 65만원 7만8천원 남성은 3천원 비싼 8만천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7 loved 1 5 4 5 5 5 6 6 6 7 7 8 8 9 8 10 10 12